한 해 동안 저희 KBFD를 성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광고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도 저희 KBFD는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는 여러분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하와이 한인회장 서대영입니다. 다사단한 했던 한 해가 저물고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새로운 한인회관에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며 한인사회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시작했던 저희 한인회는 동포 여러분의 봉사와 기여로 많은 의미 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동포 여러분께 새해에도 행복과 건강 그리고 번영이 함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하와이 한인회가 그리고 우리 한인사회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도전지대의 기회가 이어질 2024년을 바라보며 한인회는 동포 여러분이 한인회는 여러분의 한인회라는 사실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한인회라는 마음으로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계심을 압니다. 이 새해에는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결속력과 힘이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 한인사회가 더욱 하나 되어 자랑스럽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동포권익심장과 차세대 인재의 양성 및 지역사회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꿈을 이루고 가족과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한 순간들로 채워진 새해가 되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